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5월 13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매일 영상이 올라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35분 그리고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 유튜브 영상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현재 중국증시가 1.35%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니케이로 0.7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86원. 이 팔자를 보기에는 정말 오랜만이죠. 지금 환율이 상당 부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1160원대 이후로 지금 상당히 환율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1130원, 1130원 이후에 쉬지 않고 이 1130원대의 지지를 이렇게 보이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튀어서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환율도 똑같아요. 모든 차트들이 이런 수렴 과정을 거치면 발산은 그만큼 강하게 또 올라오는 거고 지금은 워낙 약세 기조 자체가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쉽게 바뀌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소득 없이 지금 모여가지고 50분 동안 또다시 얘기를 했다는데 결론을 못 내고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트럼프가 법안 개정을 요구를 했는 거거든요. 법안 개정. 중국의 법을 개정해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진핑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역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유량 조항을 법안으로 개정하라는데 이거를 중국이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 이걸 하기는 힘들잖아요. 못 받는 카드예요. 받을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그 말은 왜 이 절실을 하겠느냐? 트럼프는 중국과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이 유리한 구간 그리고 뭐랄까요? 이런 지지계층에 대한 본인의 미국 내에서 그 기반을 계속적으로 다지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중국과의 무족 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갔을 때는 미국의 민주당도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에 상당히 이거가 장기화될수록 유리한 카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트위터에서도 밝혔듯이 내가 재선을 하고 나면 내가 재선 뒤에는 더욱더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더욱더 힘들어질 걸? 이라는 뉘앙스로 적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미 얘는 재선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없더냐? 중국도 지금 경제지표가 과연 나쁘냐? 경제성장률이 어떠르다 했어요. 6.5% 이렇게 말했대요.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쁘냐? 미국도 좋아요. 양쪽 다 좋단 말이에요. 불평안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달아가면서 협상을 하려고 할까?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죠. 일단은 5월까지 뭔가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할 건데 이 부분 자체에서 드라마틱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쉽게 되지 않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장기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관세를 더 부과를 시켜요. 그죠? 중국에게.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할 때 똑같은 가격, 현재와 비슷한 가격으로 하려면 이 관세가 매겨져야 상품이 있죠. 상품에는 관세가 포함되어 있죠. 관세가 포함되어 있고 상품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관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납품이 하실 때 지금은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품 가격을 낮춰야 돼요. 상품 가격을 낮추기에 가장 유리한 부분은 뭘까요? 결국에는 상대 국가의 무역을 할 때 이 상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환율이에요. 그러면 이게 25% 유지가 된다고 보면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절하. 평가를 낮춘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화는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원화는 원화도 이 약세 기조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연준에게 계속적으로 뭘 압박합니까? 금리를 인하해라. 인하해야 된다. 달러가 강수되는 거 두고 못 본다. 인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인하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왜? 인하를 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최선의 방안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 자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로 계속적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도 저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시각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거의 중국이 케어패를 당하는 부분, 뉘앙스로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화가 되는 것을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 부분은 왜 타격을 입고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납품한 업체예요. 이걸 어디로 납품합니까? 이걸 중국으로 납품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한 번 되팔죠, 미국에. 그러면 이걸 되팔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완성품에 대한 가격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관세가 올라갔으니까 지금과 똑같은 가격으로 팔려면 완성품에 대한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중간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영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국내에 대해서 체감적인 경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 1.4%인가 0.14%인가 그렇게 나오던데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과 우려감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른 우려감은 수치적인 부분은 작지만 거기에 대한 표면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하락세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런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블루칩이라든지 이런 쪽 자체가 앞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성장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과도기적인 성격 자체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그냥 비성적으로 조금 투매 단계가 조금 거쳤어요. 그냥 시장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렬이 아 결렬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냥 거기에 빠졌다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냉정해질 거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반등이 좀 났죠. 시장이 조금 냉정함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진다 이런 것들을 반복할 확률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방이 어딘지를 테스트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일단 얘기했던 포인트까지 다 내려왔어요. 지금 자리에서 뭔가를 고르겠죠. 우리가 이 정도 빠질 건가? 좀 오버스럽게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 이후에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대신 앞에서 얘기했던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이 폭탄이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제가 얘기했던 것을 꼭 귀담아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는 원인, 원인은 뭐예요? 결국에는 미국이 바로 법안을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냐? 없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장기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5월 달에는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올 수 있는 피해는 결국은 중간제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체감적인 부분의 우려감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는 것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금리는 또는 환율에 대한 방향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절하가 가치를 낮추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원화에 대해서도 약세 기조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럼 미국은 금리 동결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앞에 과정 자체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수가 한 가지 있다면 미국이 미친 척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때부터는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투미에 또다시 동참을 했고 기관도 또다시 매도를 쳤죠.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방어한다고 방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투시는 얼마나 영악해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자리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2007, 2080 이 자리까지 왔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5, 710 이 정도라 했죠. 이 정도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항은 그대로 750포인트 저항이 지금 잡혀있고요. 쉽게 돌파가 안될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180, 2200 정도거든요.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높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겹겹이 지금 저항입니다. 겹겹이. 2160부터 2180, 2200까지 계속 저항이에요. 쉽게 돌파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드라마틱한 반등을 그래도 저는 기대합니다. 5월 달 안에 합의가 된다면 정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지금은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 정상회담 때 G20대도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무역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해결을 안 한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염려스럽다는 얘기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픽 관련 중 급락 테마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최근에 테마가 상당히 뭐랄까 흐름이 빨라요. 흐름이 엄청 빠릅니다. 오늘 이제 그래픽 관련 중 이런 개인적인 수급 움직임을 대창 대창도 많이 빠졌고 북일제지 엑사이엔시 솔루에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갔던 종목분들이 그래픽 관련 주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한편 이제 급락세가 좀 연출됐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종목분들을 돌려보면서 보더라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가 어때요? 명확하게 많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기업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거 물량을 들어가면 종목분들이 오르더라도 한번 빠졌다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런 쌍봉이나 아니면 이런 헤덴쇼드 패턴을 연출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이 봉들이 한 개 한 개 이렇게 이제 고가 권역에서도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존재하게 되죠. 1주나 2주도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잡을 수가 있는 자리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에 의한 수급은 단기적으로 쫙 올랐다가 쫙 빠져나가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단발적인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폭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고가 권역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빠져버려요. 팔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밑에서 매집 봉도는 상당히 또 많아지고 위에서 올라왔을 때는 한 번만에 쫙 올라와서 피레침을 올랐다가 또다시 쫙 빠져버리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복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여기 1700원 때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 했죠. 이 자리까지 한 번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다시 한 번 더 뽑아 냈지만 이게 돌파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오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으로 또다시 바뀌었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또는 조정 이후에 반등났다도 크게 또 빠져버립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핑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당장에 상용화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라 그것은 시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맞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향의 개인 수급으로 끌어올린 종목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또 어떤 종목권들이 올랐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수급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암호화폐로 넘어갔어요. 암호화폐로. 오늘 암호화폐로 넘어가면서 우리 기술 투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권이 오늘 뉴스를 보세요. 비트코인 급등이 암호화폐주 강세. 이게 5월 13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느냐? 자, 볼게요. 가격을 비썸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급등했어요? 아니면 최근에 계속 올랐습니까? 최근에 보세요. 5월 3일부터 5월 4일, 5일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65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늘 급등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움직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시장이 반영이 될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분위기 그리고 선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빠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움직이다가 오늘 탁 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급도 한 번만에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오늘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비덴트 바닥에서 움직이면 좋죠. 그리고 SCI 평가 정보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대장주들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움직임은 오늘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핫네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 핫네트가 아니죠. 한일 진공 한일 네트웍스도 그렇고 한일 진공이었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금 SCI 평가정보는 비덴트나 우리 기술 투자도 어떻습니까? 안에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개잡주라고 합니다. 이런 개별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을 꼭 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맥점 한 개만 딱 잡아드릴게요. 그럼 이 자리 보이시죠? 지금 이 4천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구간이에요. 저항이자 지지가 되는 자리죠. 그럼 이 자리 자체를 힘들게 돌파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에서 최소한 번 더는 뭐랄까요? 시세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쫙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경기 글로벌적인 환경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연속적인 수급이 조금씩 붙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기 이 우리나라의 현물 여기에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도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개인적인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관련주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수급이. 자 네 번째가 이제 무너지는 제약바이오 문제는 신뢰도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대웅제약이 율수가 나오는 것이 소송 관련이거든요. 나보타. 지금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4년 아기엔 미국에서 종지부 찍는다. 자회사 인수를 결정했고 지분 확대한다.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나보타 관련 미국 소송 본격화에 지금 급락했다는 건데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서버를 땅에 묻어가지고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느니 마느니 뭐 했다가 구속됐다는 얘기도 있고 움직이는데요. 신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은 이게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건물이나 땅이나 부동산은 아파트도 그렇고 다 눈에 보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내 거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물론 내한테 인터넷 계좌로 볼 수 있지만 그게 현실로 현실 시장에서 이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아 내가 삼성전자 대주주인데요. 나에 대한 권리를 주세요. 할인도 해주세요. 먹힙니까? 아 미친놈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믿고 인터넷 상에서 투자를 하는 거 객장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바이오 제약 업종은 계속적으로 이런 신뢰도가 상당부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계속 작은 악재에도 지금 시장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게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를 지지해 주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에 지금 계속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모르는데 뉴스를 조금만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도 이걸 지금 사라. 쉽게 손이 나가겠어요. 반등하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바닥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대웅지학도 지금 소송 걸렸다. 그 소송이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한번 꺾어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여기서 한번 사볼까? 쉽게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올라오면 모를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뭐 있어요? 코어롱 생명과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반등은 약하다는 거죠. 반등이 약하지 빠지는 폭은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한번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반등이 나올 거라 봐요. 다만 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닥이 어디인지를 바닥을 다져줘야 된다는 그런데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하 1층인지 지하 5층인지 아니면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돼 버리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서져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은 꿈보다는 또 뭘로 또 뽕을 치려고 뭘로 또 뉴스는 너무 불안해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야 100, 400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분석은 별개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지금은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제가 꾸준히 언급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나라 임상 지원을 하는 기업들에 다시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신뢰도적인 측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선방하는 5G 기대감을 안고 달린다. 5G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 그러니까 메가트렌드의 일종이라 있죠. 지금 보시면 오늘 머큐리가 올라갔는데 머큐리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이즈비전 이죠. 아이즈비전 알뜰폰하고 같이하는 업체죠. 오늘 점상 까지 갔는데 뭐 이거는 사기가 힘들고 지금 그러나 머큐리라는 기업도 지금 다시 한 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거는 조금 오바해서 올라왔다 쳐. 그렇더라도 에이스테크 어때요? 또 신고 같죠? 서진 시스템 그리고 RH, RF, HIC, 뭐 유비코스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5G라는 것에만 뭉치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5G가 된다는 것은 뒷다리를 봐야 돼요. 파성 될 수 있는 것. 자율 지형이 된다는 얘기고요. 사물인터넷이 된다는 얘기고 공장자동화가 된다는 얘기고 또 뭐예요? 인공지능이 된다는 얘기고 로봇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알고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5G가 죽어버리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어요. 시장 급락서 나오겠죠.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꾸준하게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에서 올라타는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종목 분들도 계속적인 이슈 메이커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5G 에이스테크도 주가 주가 보시면 오늘 또다시 신고 가는데 지금 8.0 신고 건 아니 신고 근처 가 올라가다가 뻗었는데 뽑아 내줄 거라 저는 봅니다. 뽑아 내줄 거라고 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노와이어리스 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금 이거는 보안비 개척 개척한 업체인데요. 이런 것도 원스텝 기업 이런 거나 OE 솔루션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가주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OE 솔루션 광 트랜시버 관련 업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5G에 대한 효과를 꾸준하게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한번 들어올렸던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KMW 이런 것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리락 주고도 계속적으로 상승 파동 유지를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적인 5G 관련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건들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개별 테마를 보다 보면 기간이 유입이 된 기업들 또는 외국인들 유입이 된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덜 먹더라도 기간이나 외국인들 조금이라도 유입되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시간이 시장이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개인수급으로 들어왔던 기업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넥슨 넥슨GT 이거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계속 주거장창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넥슨GT는 4분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황 같고 넥게임즈 이런 것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졸시티 이런 것도 관련된 데 오늘 반응 났다 뻗어버렸는데 일단은 지분을 들고 있는 넥게임즈도 넥슨코리아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넥슨GT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장중에 흔들다가 흔들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압가를 붙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세를 한 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오늘 1차 차익실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손이 바뀐 거거든요. 이 정도 거래에 나오면 손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해먹고 다른 애들이 붙었죠. 다른 애들이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수급이 꾸준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이런 음식이 나타나긴 힘들고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이건 일정 관련 주기 때문에 5월 15일 본입찰 그런 거를 판단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일 관심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넥슨GT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요. 가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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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아는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오늘 신고가 맞고 빠졌는데 이 정도 그림을 그리면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 많은 이상 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정보점이 그 자리이잖아요. 그 자리까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기관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기관수급을 좀 더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라온시큐어 자 라온시큐어가 구글의 AI 스피커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유없이 올랐는데요. 라온시큐어가 원래 보안 인증 관련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모습이 괜찮거든요. 내부적인 부분에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돼 있는 말이 상당히 얘기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측면 자체도 존재하지만 하단의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잡주죠. 그래서 비중조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 메이드 원래 장이 이렇게 힘든면 게임주 그리고 카지노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런 게임주들이 반등 나오면서 느끼짐이 왔지 않나 라고 보고 지금 중국 판호기대감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 웹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너무 하방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 지겠고요. 오히려 적자였던 위메이드가 훨씬 더 좋은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요기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이 크게 한 번씩 흔들리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장이 흔들리면 손절이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일종의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러면 세력들은 세력들은 어떻게 하나요? 세력들도 실패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패하면 큰일 나죠.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손절할까요? 손절 안 합니다. 버티는 거죠. 장기로. 우리는 이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보고 이 종목도 사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주식은 하나하나 하나하나마다 다 주인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쉽게 여기 이걸 샀다가 여기 이걸 샀다가 실패하고 이걸 사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식에 대한 핸들링을 많이 해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급등락을 만들고 있고 주가를 빼고 있고 주가를 올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심리적으로 조금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하잖아요. 세력들도 여기서 손절하겠지. 여기서는 지켜주겠지.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은 조금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은 버틸 수 있거든요. 자기들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나중에 주가를 올리면 그만입니다. 1년 2년 동안 행보를 할 때 신용에 대한 물량만 돈만 지급하면 돼요. 올릴 때 그만큼 더 많이 올리면 되는 거고요. 수렴이 길면 발산이 높게 올라오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행복 이랬으니까 많이 올라 있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인과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서 지금 시장은 대응을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개별 테마성 재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미리 캐치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